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파도를 선정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라인업 나가시면 아직도 라인업에 자리를 제대로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삼각식량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딱 있으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계속 어딘지 모르잖아요. 물 안에 교차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지형지구라고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나가시잖아요. 삼각식량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좌우측에 있는 지형지구 그리고 해변에 있는 지형지구 근데 해변에 사람 있다고 사람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쪽으로 갔지만 이게 앞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개를 선정하셔야 돼요. 겹쳐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변에 나무 하나 또는 여기 민가 나무랑 민가가 겹치는 지점이 배가 있는지점입니다. 옆에도 아마 그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가 민가에서 비껴가면 배가 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비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 라인업 하신다면 바로 파악을 하시면 오늘 조육을 밖으로 나가는구나.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옆으로 들어오는구나. 이쪽 반대쪽으로 흐르는구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서핑을 하실 때 처음에 조육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다 질문으로 다시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